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네 TV금융투자의 김현겸 과장과 증시 마감 정리해보죠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현겸 과장 얼굴에도 일주일 동안 고생한 태가 좀 나는군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힘드셨죠 이게 지난주부터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지난주 마지막 이번주까지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다음주도 이제 2영업일이 있는데 추석이 비교적 긴 연휴라서 불안한 마음에 또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미국이 또 워낙 변동성이 큰 구간에 들어가 있는 것 같으니까 좀 정리를 해놓고 추석 끝나고 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자 오늘 시장 정리 좀 해보죠 네 일단 뭐 이번주 되게 힘들었잖아요 코스피는 주간 단위로 약 5.54%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약 9% 정도 하락을 했으니까 지수가 이 정도면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종목은 거의 15에서 20% 이상 하락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다들 이제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은 미국 시장의 반등에 따라서 아침엔 또 양호하게 시작을 했어요 코스피는 0.99% 거의 1% 상승으로 시작했고요 코스닥도 1.36% 상승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장중에 오전장은 괜찮았어요 괜찮았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미국에서 민주당이 2.4조 달러에 달하는 부양안을 하원에서 통과시킬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또 문우신 장관 역시 초당적으로 합의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파월 의장은 이거 더 늦어지면 이제 개인들의 이제 주택담보대출에 이런 원리금 상환이 힘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면서 급격하게 이제 다시 추경에 대한 그런 합의를 서로 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오전장 좀 긍정적인 시장의 분위기로 연결이 됐는데요 오후에 들어서면서 이제 또 개별 우리 시장만의 이슈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추석이 앞두고 있고 물론 이제 당일날도 이제 매도담보대출이라고 해서 출금이 가능하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2영업일 전에 매도를 해야 추석 전날 출금 가능하죠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이잖아요 네 뭐 그런 것도 이제 영향이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 뭐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다시 쭈루룩 밀리면서 이제 좀 강부합선에서 살짝 소폭 상승으로 이제 마감을 했는데요 네 코스피는 2278.79포인트 0.27% 코스탁은 808.28포인트 0.16% 상승으로 마감을 했지만 뭔가 좀 아쉬운 그런 모습이었고요 지금 시장이 최근에 계속해서 전강 후약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코스피 코스탁 시장 양시장 마찬가지고요 지금 오늘까지 8거래일 연속 은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특별히 그랬죠 오늘 쭉 빠져버리는 네 그러니까 은봉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제 아침 시초보다 종가가 더 낮을 때 은봉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8거래일 연속 뒷심이 이제 부족하다 뒷심이 부족하다는 거는 시장이 이제 불안하다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최근 8일이 굉장히 우리가 힘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추석 연휴를 앞두고 1거래대금이 코스피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2개월 반 만에 코스피 시장 거래대금이 10조 원 아래로 내려왔어요 그만큼 이제 관망 모드로 이제 많이 투자자들이 대응을 좀 한 것 같고요 장 끝나고는 이제 드디어 셀트리온 그룹이 이제 합병을 공식 공시를 하면서 3, 4합병인가요? 3, 4합병은 아니고요 양사 네 그러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이제 최대 주주 그러니까 서정진 회장님이 제일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미 이제 셀트리온은 최대 주주가 셀트리온 홀딩스고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제 개인이 이제 갖고 있는 구조였거든요 그거를 이제 회사를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이제 자기 지분을 현물 출제하겠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셀트리온 홀딩스와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가 합병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내년에 이제 마무리를 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장 마감 이후에 이 이야기가 나왔고 시간회에서 이제 셀트리온 그룹 주식들이 이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거는 좋은 겁니까? 합병하는 거는? 일단은 하도 무슨 대기업들 분할이다 그래가지고 개인 투자자들 손해본다 그래가지고 내가 합병, 분할 이런 이슈 있으면 민감해져요 네 근데 이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관계는 사실 연구개발과 이제 만들어서 유통하는 일밖에 안 하잖아요 예전에 이제 지금 코웨이로 바뀌었지만 옛날에 이제 웅진코웨이 웅진그룹에 있을 때 웅진코웨이와 웅진코웨이 렌탈이라는 회사가 분리되어 있었거든요 이 회사도 이제 옛날에 또 합병을 했었죠 마찬가지로 이제 연구개발부터 유통까지 이제 한 회사가 이제 한꺼번에 한다라는 얘기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원가절감이나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뭐 사실 이 얘기는 계속 나온 얘기라서 그렇죠 예고했었던 거죠 네 뭐 특별한 건 아닌 것 같지만 수급을 좀 볼까요? 예 수급을 보시면 코스피는 외국인이 901억 원 매도했고요 기관은 오랜만에 728억 원 매수를 했습니다 개인도 187억 원 매수를 했고요 웬일이래요? 4일 만에 이제 매수를 웬일이네요 근데 그렇게 팔더니 오늘 매수가 실질적으로 주식을 사는 매수라기보다는 차익거래를 통한 매수라서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왔지만 그 부분은 차익거래라서 이제 완전히 종목을 사는 그런 매수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 매수 상의를 보시면 LG화학을 오늘 외국인이 가장 많이 샀습니다 479억 원 매수했고요 KB금융, 셀트리온, 넷마블, LG전자, 삼성 SDI 순으로 이제 외국인이 매수를 했고요 기관 매수 상의를 보시면 LG전자를 오늘 제일 많이 샀습니다 254억 원 그리고 포스코, 삼성전기, 삼성 SDI, LG화학, SK하이닉스 순으로 매수를 했는데요 기관 외국인 동시 매수한 게 LG화학과 삼성 SDI, LG전자입니다 LG화학과 삼성 SDI는 2차전지 대장주잖아요 오늘 2차전지 종목들 일부가 장중의 변동성이 되게 컸지만 실제적으로 오늘 오른 작은 종목들은 크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굉장히 최근에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 이후에 좋지 않은 흐름에서 일단 대형주가 어느 정도 상승을 하면서 분위기는 일단 잡아준다 그래서 이 분위기가 좀 더 다음 주까지 이어진다면 그 관계된 회사들도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오늘 기관 외국인 양 매수했던 LG화학, 삼성 SDI에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LG전자 같은 경우에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죠 오늘 9만 3천 원까지 주가가 올라왔는데요 최근에 차트 보시면 최근에 시장이 조정받았나? 약간 LG전자 주식만 보면 굉장히 양호하게 보겠습니다 왜 그런데요? 보통 LG전자는 3분기, 4분기 실적이 1분기, 2분기보다 안 좋거든요 아무래도 에어컨이나 공기청정이나 이런 것들은 상반기에 많이 팔리기 때문에 하반기는 실적이 줄어드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삼성전자가 이번 3분기 실적 좋은 게 스마트폰도 있지만 C, 가전 쪽에 TV가 잘 팔려서 거기에서 영업이익이 많이 올라온다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LG전자도 가전 TV 쪽에서 실적이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LG전자가 최근에 굉장히 강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이것은 수급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리고 LG전자의 실적은 삼성전자 같은 날 나오죠 그래서 아마 10월에 보통 첫 주 금요일인데 이번에는 연휴가 있기 때문에 아마 둘째 주 화요일 정도에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삼성전자는 장 전에 발표하고 LG전자는 장 마감할 때 발표한다는 게 다르지만 같은 날 발표한다는 부분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640억 원 매수했고요 기관은 399억 원, 개인은 15억 원을 매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또 팔았구나 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셀티론 헬스케어 제넥신, 알서포트, 바이넥스, 셀리버리 순으로 외국인이 매수를 했는데요 알서포트를 제외하고는 전부 바이오 종목이죠 바이오 종목들 외국인들이 오늘 많이 샀다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는 비나텍, SFA, 바이넥스, 오스코텍, 에스티팜 이 부분도 SFA는 최근에 연기금이 계속해서 매일같이 매수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특이하다는 부분이고요 디스플레이 장비, 반도체 장비, 대장주 중에 한 회사이기 때문에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바이오 종목들 또 기관 역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거래대금에서 코스피는 오늘 9.8조 원, 두 달 반 만에 10조 원 이하로 내려왔는데요 어제보다 2.4조 원 줄었고요 코스닥은 13조 원, 어제보다 2.2조 원이 거래대금이 좀 줄었습니다 이제 최근에 대역급 IPO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다다음주 10월 5일, 6일 추석 연휴 끝나자마자 바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IPO가 있잖아요 수요일까지 다 끝났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또 올해는 아니지만 내년에도 대역급 나오는 게 최근 이번주에 발표한 게 카카오뱅크 내년에 이제 하반기에 상장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하나의 대역급이 게임주에 있습니다 크래프톤이라는 이 종목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주관사를 선정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 이 종목 역시 내년 하반기에 아마 카카오뱅크와 더불어서 대역급 상장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대역급이라는 게 올해 대역급보다 훨씬 큰 거예요 지금 크래프톤 예상 현재 기준이지만 예상이 시가총에 30조 원 게임회사잖아요 네 배틀그라운드라는 아 배틀그라운드 네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을 하는 회사고요 작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4,400억이 났어요 엄청나게 많이 났죠 그래서 지금 현재 몸값이 30조 원을 오르내리고 있는데 이게 유지가 된다면 내년에 30조 원짜리가 상장하는 거니까 엄청나게 큰 거잖아요 카카오뱅크도 지금 시총 30조 40조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건 역시 카카오뱅크는 좀 더 올라갈 가능성 있다고 하면 30조 이상짜리가 상장하는 거니까 아니 4천억 영업이익인데 30조면은 지금 상장도 하기 전에 PER이 지금 몇 배입니까 그건 이제 작년 기준이고요 올해 영업이익은 더 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NC소프트 대장인 NC소프트보다 영업이익이 더 나올 거다 올해 물론 이제 이 게임 배틀그라운드 하나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는 있지만 어쨌든 그만큼 배틀그라운드는 지금도 현재도 굉장히 PC방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내년을 기대하는 부분인데요 여기가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제 넵튠 그리고 아주아이비투자가 어제 오늘 크게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노바백스가 임상 3상에 이제 들어간다라는 소식 때문에 SK케미칼, SK디스커버리, 케몬이라는 종목이 이제 또 오늘 9%, 7% 이렇게 되면 3상 참여가 다섯 번째가 되죠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존슨앤드 존슨도 이제 3상에 들어갔고요 그렇죠 모더나, 모더나 같은 데 네 모더나도 있고 화이자도 있고 아스트로제네카 네 아스트로제네카는 말이 많았지만 어쨌든 하고 있고요 중국의 시노백이라는 회사도 지금 하고 있어서 3상에 들어간 회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측면 그래서 이제 성공 가능성이 이제 아무래도 3상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커질 거기 때문에 시노백은 내년 1분기에 이제 양산을 대량으로 할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중국이라서 우리가 아직은 믿지 못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임상은 브라질과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미 쪽이나 이런 쪽으로 또 수출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백신이 이제 다가왔다 눈앞에 이제 올해 말이나 내년 초로 다가오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다 라는 부분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가구, 인테리어, 가전, 렌탈 이쪽 홈코노미 시장이 커진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좀 부각이 되면서 한샘, 현대리바트, 롯데하이마트, 파세코 같은 종목들이 오늘도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또 오늘 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또 뉴스 헤드라인이 이제 아무래도 어제 연평도 저희 국민이 피격 사건 관련된 북한 김정은 위원장 사과 발표문 이후에 또 관련된 종목들이 또 크게 상승을 하거나 반대로 하락을 하는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겁니까 그게? 물론 뭐 사과를 하긴 했으나 말이 안 되잖아요 아 진짜 내가 어제 그 뉴스 보고 이게 지금 21세기에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뭐 주식시장 입장에서 냉정하게 봤을 때 어제는 이제 빅텍이나 이런 종목들이 올랐다면 오늘은 반대의 관점에서 이제 주식들이 좀 크게 움직였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번 주에 갤럭시 20 FE 모델을 이제 발표를 했죠 언팩을 했는데 시장에서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내년으로 넘어갈수록 이제 화웨이 계속해서 말하는 그 화웨이의 또 점유율을 또 차지할 수 있는 삼성전자 관련된 카메라 모듈 관련된 주식 오늘 역시 강한 모습이었어요 삼성전기, 동훈아나텍, 자화전자, 액트로, MCNX 이런 종목들이 또 상승을 이끌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주 일정 좀 보죠 뭐 다음 주인 사실 월화밖에 없잖아요 네 월요일날은 이제 50만 주 미만의 우선주가 이제 단일가 매매가 시행이 됩니다 아 이거 왜 품절주 해가지고 계속 오르는 그거 방지하려고 한 거죠 거래소에서 네 그래서 이제 단일가 매매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두산 인포로코어 매각 예비 입찰이 월요일날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날은 미국 대선 후보 TV 1차 토론회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도 이제 시장에 분명히 영향을 주는 뉴스겠죠 네 그리고 또 중요한 뉴스가 있습니다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 날입니다 우리 삼성전자와 이제 SK하이닉스의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는 이 부분들 체크하시면서 다음 주 시장 대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습니다 월화지만 일주일이니까 사실 월화에 우리 투자자분들의 복잡한 생각들이 다 투영이 될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오늘 일부 이제 추석 자금은 대부분 현금화 하실 분들 하셨겠습니다만 어쨌든 와 수목금은 이걸 어떻게 하지 근데 여러분 주식투자 2박 3일 3박 4일 하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잘 주말에 쉬시고 현명하게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영 원장도 좀 쉬세요 네 오늘 많이 피곤해 보이시네요 네 저도 그렇지만 네 일주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주말 잘 보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뢰하게 물어봐 알 메세 퀸 민 É letzten beleza 었 놓 불 뺐 LES ps Them 什么 é ı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